안녕하세요. 영어가 쉬워지는 시간 강유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내드린 퀴즈 정답 알려드리면서 오늘 수업 진행할게요. 첫 번째 표현, 저는 제 카메라를 잃어버렸어요 라는 표현이었죠? I lost my camera. I lost my camera.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왜 lose에 이디를 붙이지 않은 lost냐고요? 이 lose라는 단어는 lose드와 같이 규칙, 과거 동사가 아니라 lost라는 과거 동사로 따로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lose라고 하지 않고 lost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표현은요. 저는 어제 그것을 사용했어요 라는 표현이었죠? I used it yesterday. I used it yesterday.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표현은요. 여러 가지 기분 혹은 분위기 표현하기입니다.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해볼까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표현은요.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혹은 우리 호텔은 당신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와 같은 분위기 혹은 감정 표현하기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다음 나열하는 단어들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감동시키다, 편안하게 하다, 흥미롭게 하다. 뭘까요? 네, 모두 다로 끝나는 동사에 해당하죠. 이번 시간에는요. 이 하다라는 동사를 하는과 같은 형용사사로 바꾸는 연습을 할 겁니다. 가령 감동을 주다라는 단어를 감동적인 이렇게 바꿀 거예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감동적이게 하다라고 하는 동사 끝에다가요. ing를 붙이면 감동적인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하다라고 하는 relax라는 단어에다가 ing를 붙이면 편안함을 주는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 영화는 매우 감동적이야 라고 하기 위해서는 the movie is moving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우리의 호텔은 당신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는 our hotels 제공합니다. offers 당신에게 you 편안한 relaxing 분위기를 atmosphere our hotels offers you relaxing atmospher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나는 감동을 받았어 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는 영화가 저희에게 감동을 주었죠? 그래서 뒤에다가 ing를 붙였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감동을 받은 것이므로 ing를 쓰시면 안 되고요. 뒤에다가 ed를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다라고 하는 move 다음에 ed를 붙여서 moved 이렇게 되면 감동을 받는 이런 의미가 되고요. 나는 감동을 받았어 라고 하기 위해서는 I moved 사이에 었다 라는 비동사를 넣어서 I was moved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습 파트로 갈 텐데요. 가기 전에 총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 동사에 어떤 감정을 주다 주는 이런 의미를 던지기 위해서는 동사 끝에 무엇을 붙인다? ing를 붙인다. 감동을 받는 과 같이 어떤 감정을 받는 이라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네 동사 뒤에 ed를 붙인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서 자 흥미롭게 하다 라는 exciting 이라는 단어 한번 활용해 볼까요? 흥미로운 게임에서 흥미로운 어떻게 만든다? exciting 이렇게 하시고요. 흥미로움을 느낀 사람들 어떻게 한다? excited 이렇게 표현하시면 된다 를 생각하시면서 다음 연습 파트 가볼까요? 자 그럼 오늘 연습 시작해 보겠습니다. 동사에 ing를 붙일 경우 어떤 경우요? 내 감정을 줄 때 ed를 붙일 때는 어떤 경우요? 내 감정을 받을 때 쓴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하나 더 ing나 ed를 붙이면 하다가 아니고 하는, 받는 이런 의미로 바뀌기 때문에 동사가 없어지죠? 무슨 동사 빌려와야 된다고요? 네 비동사 빌려와야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면서 연습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 수업은 지루해, 지루함을 주고 있기 때문에 ing 선택하셔서 the class is boring 이렇게 표현하시고요. 두 번째 문장 나는 지루함을 느꼈어 느끼고 받는 거기 때문에 ed 선택하셔서 I was bored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갈게요. 그들은 나를 짜증나게 해 그들은 짜증을 주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ing를 붙이셔서 they are unknowing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문장입니다. 그 결과는 실망스러워 그 결과는 실망스러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ing 선택하셔서 the result is disappointing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 갈게요. 나는 좀 혼란스러움을 느껴 혼란스러움을 받고 있으므로 ed를 선택하셔서 I am confused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 뉴스는 충격적이었어 충격을 주고 있으므로 ing 선택하셔서 the news was shocking the news was shocking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연습 여기까지 오늘의 퀴즈 다음 상황에서 쓰일 표현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보세요. 중문 축구 경기장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축구팀 경기가 있어서 경기를 보러 갔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팀이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경기를 이기게 되었어요.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옵니다. 친구가 이렇게 물어요. How was the football game? 게임 어땠어? 라고 물으니 여러분들 이에 대해 나는 만족스러웠어 라고 한번 답해 보세요. 그래서 친구가 What did you like the most about the game? 그 게임 중에 어떤 점이 가장 좋았어? 라고 묻자 여러분이 My favorite player scored the game winning goal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마지막 승리로 이끄는 골을 넣었거든 이라고 답을 하면서 그 순간이 흥미진진했어 라고 한번 덧붙여 보세요. No sweet without sweat 땀 없는 좋은 결과는 없다. 여러분들 열심히 연습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표현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품으면서 저는 다음주에 새로운 표현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 See you soon